안녕하세요 우체국 쇼핑 모델 문수현입니다 우체국 쇼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전통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우체국 쇼핑이 중소기업 그리고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팔 걷고 앞장 서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전통시장의 인기 있는 제철 먹거리 그리고 품질 좋은 중소기업 상품들을 할인 판매하고 알뜰하게 구매하시라고 고객분들께는 할인 쿠폰도 저희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는 타임빌로 놓치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체국 쇼핑에서 맛 좋은 먹거리로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도 함께 응원해주시면 좋겠죠 대한민국 안식먹거리, 대한민국 동행세일, 우체국 쇼핑 화이팅입니다 우체국 쇼핑과 화이팅 화이팅